많은 기대를 모으고 시작한 미스터트롯 시즌2 두 번째 방송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2회에서는 어떤 멋진 무대들이 펼쳐졌을까요? 이날은 색별보, 아이돌보, 반장보, 현역보, 국가대표보, 오승보 등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날 아이돌부에는 나티근 얼굴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름 아닌 데뷔 18년 차인 슈퍼주니어 성민이었습니다. 성민은 케이팝 가수에서 이젠 진짜 트롯 가수가 되고 싶은 트롯 새싹 성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는 가수로서 정체성을 찾고 싶은 마음에 도전하게 됐어요. 활동하다가 공백기가 생기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이렇게 무대를 못 써다 보면 결국 언젠간 노래를 할 수 없는 날이 올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예인보다는 가수가 꾸미기에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공연을 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배 이홍기와 강다니엘의 음원 속 성민은 이경의 한잔의 인생을 열창했습니다. 아이돌다운 유려한 춤선은 물론 아깔스러운 음색까지 유감 없이 뽐냈습니다. 그러나 11하트에 그치며 예비 합격했는데요. 앞서 응원은 했지만 하트를 누르지 않은 이홍기는 너무나 준비를 많이 해오고 여유도 느껴지고 무대도 확실했어요. 그러나 그거에 비해 많이 불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누르지 못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편역부 에이에서는 시즌1에 이어 노지훈이 재도전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노지훈은 항상 노력하는 노지훈 평생 노래하고 싶은 노지훈 더 알고 싶은 노지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는 시즌1 때 올하트를 못 받았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올하트를 한 번 받고 싶습니다. 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전미경의 장록수를 선곡한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에 대해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확실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뭔가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시즌1에서 무대를 맞춘 장민호가 지켜보는 가운데 노지훈은 장록수를 열창했고 한층 탄탄해진 가창력을 여실히 뽐내며 올하트를 받아내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노지훈의 무대에 대해 작곡가 알고 보니 혼수상태는 국악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공부한 느낌과 노력을 한 흔적이 보였어요. 새로운 국악 발라드가 탄생한 기분이에요 라고 극찬했습니다. 시즌1에서 아쉽게 우승에는 가지 못했던 안성훈 역시 올하트를 받아 본선 진출의 패거를 이뤘습니다. 이미 가창력의 유명세까지 갖춘 안성훈이 등장하자 대기실의 참가자들은 물론 심사위원들까지 놀랐습니다. 심사위원 신지는 성훈아 넌 또 왜 왔어 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mc 김성준은 지난 시즌1 때 이찬원 씨와 1대1 데스매치를 해가지고 그때 안성훈 씨가 아쉽게 탈락하셨었는데라며 안성훈의 아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안성훈은 그때 떨어지고 나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만 무너졌어요 라며 이를 밟고 나왔음을 밝혔습니다. 안성훈이 선곡한 노래는 주현미의 비에 젖은 터미널이었는데요. 안성훈의 노래에 모두가 감탄했고 총 14불이 눌러졌지만 장윤정은 끝끝내 부절을 누르지 않다가 마지막에야 눌러 오라트를 달성하였습니다. 장윤정은 제가 제일 늦게 눌렀을까요 라고 말했고 안성훈은 네 라고 힘차게 답했습니다. 장윤정은 그랬니 넌 또 봤어 그걸 이라고 당황스러운 듯 말하며 웃음을 줬습니다. 장윤정은 그전에는 약간 포근한 노래를 했다면 오늘은 팍팍 밀어붙이는 느낌이라서 내가 봤던 성훈이 노래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누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라며 부절을 늦게 누른 이유를 밝혔습니다. 모두가 노래솜씨에 감탄하며 안성훈은 무사히 본선 진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반장구에선 황민우의 동생인 초등학교 3학년 황민우가 등장했습니다. 황민우는 형이 지원한다고 해서 저도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고 출연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끼쟁이 형제 중 동생인 황민우는 난이도 높은 리미어를 선곡하며 마스터드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절절함과 시원한 고음이 무대를 꽉 채우며 마스터들의 입 벌리게 만들며 오라트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동생의 오라트에 형 황민우 역시 기쁨의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국가대표부에서는 발레 트롯 정민찬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국립발레단 출신 발레리노로 정민찬은 시즌온에서 봤던 나태주를 보면서 정말 많은 감명을 받았고 트롯도 엄청 좋아해서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진시문의 도라도라를 선곡해 우아한 동작을 하면서도 안정적이면서도 깔끔한 가창력을 본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오라트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정민찬의 무대에 장윤정은 나태주가 시즌1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건 그 퍼포먼스를 하면서도 노래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민찬의 무대도 그럴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눈호강, 오퀄리티의 공연을 본 것 같아요. 라고 극찬했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단언컨대 우승부였습니다. 트로트의 민족 우승자 안성준 트롯전 국채전 우승자 진해성 헬로 트로트 우승자 오주주, 보이스트로 우승자 박세욱 트롯신이 떴다 준우승자 나상도 트롯전 국채전 준우승자 재하 등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했습니다. 이들은 참가 이유에 대해 우승을 했지만 섭외의 순위는 미스터트롯 출신들이에요. 얻은 게 너무 많지만 미스터트롯은 다르더라구요 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 립스틱 짙게 바르고 임주리의 아들 재하가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진해성과 다시 붙으면 이길 수 있다라며 다부진 각오 속 신유의 나쁜 남자를 열창했습니다. 강렬하면서도 시원한 고음으로 승부했지만 아쉽게 14하트에 머물렀습니다. 안성준은 시즌1에서 예선 탈락했었어요. 절치보심에서 열심히 노력한 듯해 mbc에서 우승을 했어요. 시즌2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라며 각오를 드러냈고 남진의 림과 함께 무대를 올렸습니다. 우승자다운 노련함이 엿보였지만 그도 14하트에 그쳤습니다. 오라트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정통 끝판왕 진해성이 등장했고 그는 한세일의 모정의 세월로 특유의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노래의 중간 실수가 나오며 미끄러졌고 결국 그 역시 14하트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홍기가 끝내 하트를 누르지 않았고 이홍기는 한편의 모노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몰입력 있는 무대였지만 제가 생각했던 기준치에 조금 못 미친 무대였어요 하며 하트를 주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나상도가 부담감을 가지고 출전했는데요. 나상도는 나훈아의 남자의 인생 무대를 꾸몄습니다. 나상도는 진정한 우승은 미스터트롯 시즌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과 간절함을 무대에 녹이겠습니다 하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우렁차면서도 촉촉한 음색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오라트 금빛이 터지며 말라 가던 우승부의 단비를 내렸습니다. 나상도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저 노래하는데 한 번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최근 눈에 띄게 야이셨어요. 부류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께 바친 노래입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박세욱 역시 절절한 감성으로 오라트를 따냈습니다. 안성준, 진혜성, 오주주, 재하중 본선에 나설 이가 누가 될지 궁금증을 자아낸 가운데 심사위원들의 선택을 받은 추가 합격자는 다음주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과연 미스터트롯 시즌2 우승자의 자리엔 누가 오르게 될까요? 다음 방송도 많은 기대하겠습니다.